네 팔자입니다 상상인 계좌 있는 분들 대상 있죠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네 저는 뭐 가족계좌 있어가지고 하나는 7천원짜리 사운드 하운드 AI 됐고요 하나는 기업은행 회사체 1만원 정도 되겠죠 합쳐서 1만 7천원이고 지난달에 했었는데 랜덤박스 이벤트고요 6월 3일부터 23일까지인데 최대 10주인데 음 10주 안되죠 네 19세 이상 어 신규 기존 고객 신규도 됩니다 계좌 상상인 계좌 있는 분들 되니까 네 어 핸드폰 번호 넣고 랜덤박스 돌리면 당첨 여부가 즉시 확인이 되고요 이벤트 종료는 7월 5일날 일가의 지급이고 계좌 없는 분들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에 약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겠죠 상상인 증권 이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그리고 선착순 200명 SNS 홍보한 사람 대상으로 스타벅스를 준다고 합니다 매일 200명이니까 이벤트 시작이 6월 3일 오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밤 자정 넘어서 슬쩍 올리는 게 낫겠죠 해시택이 같이 올려야 되고 200명이 매일 200명씩이니까 200명이 20일이죠 네 4천개니까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죠 네 이벤트 링크는 네 고등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